네, 저희는 NCNMA라는 단체에서 나왔고요. 저희는 OK 운동이라고 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5km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일화 아닌 OK 청년밥처럼 해서 청년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처음 장신대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NCNMA의 지금 OK 운동 서울지부를 맡고 있는 권혜역 간사라고 합니다. NCNMA는 우리 장신대 출신이신 홍성건 목사님께서 우리 설립한 단체고요. 우리 열방을 변화시키는 예수구소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일으키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다시 보금으로 리바이브 뷰티에스